89.1 KBS 쿨 FM 슈퍼주니어 캐스터 라디오 에피톤 프로젝트의 선인장 듣고 왔고요 2013년 11월 21일 목요일 밤 시작했습니다 장미와 안개, 언제나 함께하는 짝꿍, 약간 꽃 그런 느낌인데 이런 장미와 안개 같은 사람들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드라마를 치면 주연이 있으면 감초 연기를 하는 조연분들도 계시고 뮤지컬을 할 때도 주연들이 있으면 앙상블들도 있잖아요 주인공이 더 돋보이게 노력해 주시는 주변에 많은 안개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주인공이나 주인공이 더 빛나고 드라마가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이게 존재감의 문제잖아요 사실 저희 오프닝에서 얘기한 거는 그래서 그런지 존재감이 뒤에 있어도 확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조용한 듯 되게 힘 있는 약간 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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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렇게 뭐,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게 딱 귀에 꽂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우리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안개의 힘이 아닌가 그게 약간 저도 약간 드라마 볼 때도 감초 연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조연들 때문에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영화도 그렇고 너무 재밌어서 대표적인 게 저는 허준이었어요 예전에 어 나 허준 보면서 진짜 연기를 되게 잘하신다 하면서 그랬었는데 아 우리 많은 분들은 어떤 문자를 보내주셨어요? 문자가 많이 안 오고 있네요 여러분 아 오늘 동물원 옆 대나무 숲으로 함께 하는데요 옥상달빛의 세진씨, 윤주씨, 빅스의 앵군 모시고요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이 더 오십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창기 선생님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광고 듣고 투데이집부터 만나볼게요 메르세드